안녕하세요. 일상 이현은 얼마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1,000원이요? 이현은 얼마예요? 3만원이요. 3만원? 3,000원. 3만원? 없어? 이현 씨 가난해. 만원. 만원? 장사 잘한다. 소울아. 조금만 더 깎아줘. 조금만 더. 200원. 200원? 그러면 소울아 여기 적혀있어서 우리 3만원을 살게요. 감사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 빨리 갈라봐요. 싸게 해드릴게요. 진짜 싸게 해드릴게요. 진짜 싸게 해드릴게요. 여기에 적혀있는 번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아이고. 오, 시끄러. 오, 시끄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 개개차. 사랑아, 그것만 팔면 우리 이제 뭐 사러 갈 수 있어. 아이고, 그래도 다 팔았다. 박수. 자, 이게 우리는 잘했다고. 우리 얼마나 버는지 한번 쳐봐. 똑같은 색깔 몇 개 있는지 다 쳐봐.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구천 원이야. 여기 또 있네. 둘. 둘. 10,000원이야. 12,000원이야. 맞아, 맞아. 여기는 얼마야? 이게 11,000원이지? 26,000원. 여기는 42,000원. 6,000원. 예. 6만 8,000원. 그럼 6만 8,000원에서 둘이서 나눠서 하면 얼마야? 6만 8,000원에서. 오, 오, 오. 6만 8,000원에서. 응. 6만 8,000원에서. 6,000원? 6,000원에서. 3,000원. 3,000원. 응? 3,000원. 4,000원인가요? 아이고. 4,000원. 4,000원은 맞아. 4,000원. 아이고. 뭐 사라는 거에요? 이게 깜마저 둘이서. 응. 이거 사라는 거 가지고갈까? 이거 34,000원. 다음날은. 아쓰. 인사인데. 2,000원. 2,000원. 더욱. 1,000원.